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8월 31일에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아 학교를 갈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모의고사를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봤어? 그래 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애들아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한번 자신의 위치를 한번 선택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를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 장풍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뭐가 돼도 됩니다. 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는다. 크아 멋지다.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좀 더 보충을 한다. 크아 멋지다. 해설 강의까지 같이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과학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많이 헷갈렸던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얘들아 오답률을 딱 보니까 뭐 18번 같은 문제 아 이건 얘들아 굉장히 헷갈렸어. 그치? 이런 18번 같은 문제라던가 또는 20번 같은 문제 어머나 정말 보기가 헷갈린다는 거.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진짜 수능 문제는요. 이 모의고사 문제보다 음 한 5억 2천만 배. 5억 2천만 배 어려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이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 풍마이들이 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도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다음에 너희들 차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얘들아 통학과학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원에서도 나와요. 즉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원파트였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과학을 잘 정리하면 각각의 원파트,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다 깔게 되는 거야.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원과 똑같아요. 자, 기본이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쿼크와 전자, 즉 랩톤이 만들어지고요.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UUD, 그리고 중성자는 UDD의 쿼크가 모였습니다. 자,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원자핵 안에 전자가 같이 포함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얘들아, 빅뱅 후 몇 년 후야? 38만 년 후, 이때 온도가 몇 K? 3000K. 이런 것까지 짤 알아준다면 얘들아,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빅뱅은 38만 년 후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온도가 얘들아, 3000K 정도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은 빅뱅은 몇 분입니까? 3분 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주면 좋죠. 자, 전자는 기억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잡았고요. 니은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 자, 디귿의 생성으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 이 빛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그래? 우주배경 복사.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질 때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지. 왜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바로 우주배경 복사라고 했었고, 그 우주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되니? 어, 야. 자, 그리고 답은 5번. 다음.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항이 올라가면 지구과학 1의 똑같은 걸 배워요. 네? 자, 초고성. 초신성 곱발이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은 아니고요. A 과정에서 성운이 우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결성이 만들어질 때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만 K가 됐을 때 주결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운이 수축하여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거성은요. 철까지의 핵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그치? 다음, 탄소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 결합입니다. 자, 여기 아주 친절하게 얘들아 탄소, 수소가 나와 있어요. 얘는요. 탄소가 2개여, 수소가 6개. 긋자. 얘는 탄소가 2개여, 수소가 4개. 긋자. 자, 이 내용은 얘들아 화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내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얘들아 화학원에서 또 나와요. 장풍이가 1번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구과학원에서 나옵니다. 화학원에서 나옵니다. 너희들 11월 달에 모의고사 또 보거든. 11월 달에 모의고사 또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원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내용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풍마이들은 장풍이의 너만 바를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내용은 지구과학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학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 내용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는 C2H6 맞아요.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14족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4개. 나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이중결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는 얘들아 4개의 가지를 갖는다라고 했었지요. 4개의 가지를 갖는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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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